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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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get a mushroom omelette with cheese and sausage? Should I get a mushroom omelette with cheese? Can I get a mushroom omelette? 고춧가루 고춧가루 육obil 고춧가루 같은 반살맛은 또 초반맛은 현재 그리고 양이 조금 더 그리고 야외한 일반적으로... 네, 네,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냥..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내가 나중에 백인 할머니 I'll never be a 백인 할머니. 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맥더 생각하시는 거죠? 아니... 나중에 내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면 뭔가 파란색 스카프 탑 해서 이런 거 타고 다니려도 돼요? 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